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뉴저지 38선거구에 포함됐던 한인 밀집지역인 포트리가 펠리세이즈팍과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제37선거구로 통합되면서 한인 정치인 배출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38선거구에 포함되어 있었던 한인 밀집지역인 포트리가 펠리세이즈팍과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제37선거구로 통합됐습니다. 이는 주의회 산안 뉴저지지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최종 투표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주 상하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찬성 6표, 반대 5표로 전격 통과돼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센터와 뉴저지 한인회, 포트리 한인회, FGS 한인동포회관 등이 지난 16일 패세익시청에서 열린 뉴저지 선거구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센서스 준비를 하면서 유권자센터에서 이거 목표가 한 지역구에 한인 인구가 많은 타운을 몰아넣는 것을 이렇게 묶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난 일요일 마지막 지역구를 확정짓는 데에 우리 안이 관철이 됐습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38선거구에 포함됐던 포트리가 펠리세이즈 파칼,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37선거구로 편입되고 39선거구의 알파인, 크레스킬, 노스베일 등이 37선거구로 이동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한인 정치인 배출의 확률이 높아진 만큼 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들의 선거 참여가 한인 정치인 배출의 관건입니다. 2007년 말서부터 2010 센서스 결과를 가지고서 향후 10년은 뉴저지 버겐카운트 지역에서는 한인 주 하원의원을 만들어야만 한인 밀집지역에 모든 주로부터 나오는 베네핏을 유리하게 갖고 올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포트리와 펠리세이즈 파카이 37선거구와 38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어 한인 정치력이 분산되어 있었던 기존의 선거구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조정된 뉴저지 선거구는 한인 유권자들의 결집으로 인해 보다 많은 한인 정치인 배출이 기대됩니다. MK뉴스 조혜진입니다.